오버스윙 정말 여러분께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스윙이 작아서 고민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스윙이 너무 오버가 돼서 정확한 히팅을 못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오버스윙 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우리 이병옥 굴플랩에서는 옥초보 시리즈라는 거에서 이 동작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바로 왼팔 표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백스윙 할 때 낮고 길게 가서 코킹을 하고 뭐 돌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왼팔 펴라는 동작을 해요. 그때 왼팔 표를 이렇게 팔을 쭉 펴는 게 아니라 니은자, L2L이라고 하는 동작이 있죠? 왼팔 펴면 이렇게 펴는 게 아니고 그냥 왼팔 펴면 이렇게 꺾어서 올리는 것까지 왼팔 펴라고 제가 일부러 얘기를 해요. 왜? 복잡해지잖아. 쭉 펴고 꺾고 올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왼팔 펴 한 동작으로 다시 왼팔 펴. 근데 이제 왼팔 펴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버스윙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왼팔이 펴지지 않고 너무 세게 펼 필요는 없습니다. 왼팔이 펴지지 않고 굽어지면 아무래도 이 손이 스윙을 이렇게 밀어주면서 반지름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약해져요. 구부러지면 얘가 툭툭 떨어집니다. 체가 이렇게 놓쳐지면서. 클럽이 견고하게 잡히지 않으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레벌이 몇 개가 있냐 하면 원 레버, 투 레버 시스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굽어지면 하나 둘 세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버스윙이 유발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왼팔만 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왼팔을 처음에 자꾸 이게 오버스윙이 된다고 하면 왼팔만 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놓기도 힘들어요. 놔도 오버스윙 되기가 어렵습니다. 놔도. 왜냐하면 적어도 최소한 얘가 굽어지면서 이쪽으로 넘길 수 있는 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왼팔을 그냥 펴고 있으면 여기에서 더 이상 오버스윙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버스윙을 막기 위해서는 그냥 왼팔만 편다. 그렇다고 꽉 펼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립을 놔도 그립을 놔도 오버스윙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버스윙은 왼팔만 펴면 무조건 고쳐진다. 라는 거 너무 쉬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다. 그건 너무 억지고 그냥 백스윙을 할 때 왼팔만 펴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립을 놔도 사실은 왼팔을 펴고 이렇게 해도 오버스윙 이렇게까지 놓고 치실 거예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왼팔만 펴면 오버스윙은 그냥 없어집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경직되게 펴질 거예요. 근데 왼팔을 펴는 목적은 왼손에 바닥이 쭉 버텨줄 수 있는 이러한 바탕이 되기 위한 것이지 왼팔을 세게 펴라는 거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오버스윙 이걸로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간단한 레슨을 뵙겠습니다. 이병옥 이었습니다.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맞아요. 이 마이페이지에 뵙겠습니다. same 시간에 더 재미있고